저번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당첨자 중에 우연히 저희 딸 이름하고 똑같은 클로이 한님 약속대로 찾아뵙고 상품을 증정 원하셨던 기프카드 말씀해주셔서 4분 뒤에 도착을 합니다 실제 제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쉽게도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져서 아쉽게도 제가 직접 다 찾아뵙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베란다 부동산 집이 팔렸네요 이 안에는 또 2형 걸 담은 친구 큰아이가 보입니다 둘째 셋째 다 보이네요 넷째 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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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기들 안녕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좀 뜨거운 애들이 웹동애들이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축하합니다 컵그레슬레이션스 가이스 네 메시 복구 네 오르바 오르바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안녕 네 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쾌백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짧은 불어 한 몇 가지 해봤습니다 멸치볶음하고 뭐 오르바 정도 네 자 역시 약속 지켰다는 인증과 함께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포 워칭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